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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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기는 말이죠 뒤에 의도적 연애당 포스터 촬영 현장인 속초 바다에 와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도 이렇게 좋고요 포스터 촬영하는데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від marché 화이팅 뭐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안 해줘 저리 팔았음 에어컨 아 에어컨 에어컨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놀지를 몰랐나. 바람이 세서 잠깐 촬영에 집중하는 순간 빛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선이가 훨씬 더 예쁘시네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3, 2, 1, 2, 3, 4, 3, 4, 5, 6, 7, 8, 9, 10, 10, 11, 11, 12, 12, 13, 14, 14, 15, 16, 17, 17, 18, 18, 18, 19, 20, 21, 21, 22, 21, 22, 22, 22, 23, 23, 24, 21, 22, 22, 23, 24, 24, 25, 26, 21, 22, 22, 24, 26, 28, 28, 29, 29, 29, 29, 29, 29,? 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한 번 가. 땡! 오케이. 야, 어디서 하면 안 돼? 당당해야 돼. 너무 카메라 보니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것 같은데? 저부터 소장하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봤으면 될 줄 알았어. 이제 마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어, 밥 먹어. morning. storm. 시장, 위를 마셨습니다. 아!! 안 돼! 포스터 촬영이 끝났는데요 역시나 잠깐 약간 사진을 봤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올 것 같고요 크게 나온 사진으로 보면 기대되고 더 설렐 것 같아요 그리고 4명이서 함께 촬영하다 보니깐 우승 워싱가서 끼네요 다들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해서 재밌고 역시 케미도도 사는 것 같고 단체 사진도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아이돌 벌써 꽤 해왔는데요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는지 제가 성훈이 형한테 하나는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럼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여기는 속초 바다입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 뭐랄까요 그건 바로 뛰어! 역광! 다시 돌아가! 역시 바다를 보면 이렇게 뭔가 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얼굴 안 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나오는... 어둠... 놈! 아... 3 mg